1. 목표를 위해 노력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게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시련인지,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신호인지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질문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이전에 가진 적이 있었고, 그 답을 계속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해당 질문의 추천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와 질문자님을 포함한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궁금할까요? 그 이유는 상당한 모순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서 성공하기 위해선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너무나 힘든 시련이 와도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야만 하잖아요. 단 한 번인 시련에 무너진 위인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시련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릇을 가지게 되고 힘을 가지게 되고 위인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이건 분명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안되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는 것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제가 물고기로 태어났는데 헤엄을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무를 타겠다고 하면 말 그대로 사서 고생하는 꼴이잖아요. 이렇게 두 반대되는 관점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도대체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패배자적인 포기가 아닌 합리적인 포기를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공감하는 답을 공유해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가실게요. 너무 어려워하니. 하는 것도 모르는 자아가, 그 이끌후에 의하기가 가능하나 Gedanken을 하는데 어떤 일을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소 więc 많이People 지내는 것 같고, 그 사람은 그렇고 대감에 의해가 꾸준히 지금부터 된다면 좋은 연휴 volte. 그럼 그거는 어떤 전화가 Government을 깨달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에 의한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년의 자체이 일을 태동을 보면 좋은 사람은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에 나온 사람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면서 최치피티를 만든 샘알트몬입니다. 알트몬은 오픈 AI를 만든 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직접 다른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만족하지 못한 결과를 내기도 했고요. 즉 실패 경험이 있는 거죠. 이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투자회사 중 하나인 Y콤비네이터의 수장이 되어서 약 3천개 가까운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천개의 회사들이 성공하고 망하는 과정을 봐온 알트몬이 생각하는 포기를 하기 적당한 순간은 첫번째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생각나지 않고 두번째 어떤 결과도 아직까지 보지 못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왜 가지고 왔냐면요. 단순히 알트몬이 말해서 아 이게 맞나보다 라고 하는게 아니라 제가 과거에 직감적으로 합리적으로 포기를 할 때마다 느껴졌던 그 추상적인 포기의 기준이 무엇인지 언어적인 표현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20대 때 나름 끊임없이 시도를 했고 많은 포기를 했어요. 자주 언급했지만 군대 전역을 하고 만 21살 때 코딩을 스스로 배워보려고 했고 금방 포기를 했지만 네이버 블로그로 했었고 워드프레스 페이스북 마케팅도 하려고 했고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영상 편집을 스스로 배우고 기타를 치는 영상도 올려봤어요. 이후 주식이나 트레이딩도 배우고 아마존 셀러가 되려고 몇백만원 손해도 본적이 있구요. 구매 대행까지 거의 8년동안 여기까지가 넘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려고만 했던건 없어요. 전부 다 시도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 잘 되는건 없더라구요. 하다가 포기하고 담으로 넘어가고 하다가 포기하고 담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8년 뒤에 운 좋게 하나 걸린게 유튜브였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가 잘되고 나서도 다른 분들은 또 모르시겠지만 또 10가지가 넘는 시도를 많이 했어요. 다 포기하고 담으로 넘어가면서 하나 잘된게 또 초월자 마인드에요. 그래서 인생의 넓은 관점으로 보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걸로 보이지만 하나하나의 사건들 하나하나의 시도들을 보면 포기한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걸 기준으로 포기를 과감하게 했고 반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해서 성공을 시켰지. 그래서 제가 이전에 포기했던 상황과 그 당시 저의 심정과 생각을 기반으로 포기를 위한 두가지 공통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첫번째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가 두번째는 더이상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마음이 있는가 이 두 조건이 둘다 충족이 되지 않을 때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해당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번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꾸준히 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 시도를 하면서 느낀 건 아이디어에도 될 놈과 안 될 놈이 있어요. 될 아이디어는 실전에 선 보이자마자 입질이 정말 빨리 옵니다. 10가지 다른 아이디어들을 시도를 했을 때 9개는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어떤 반응도 없었는데 10번째 아이디어가 실행하자마자 딱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결과란 꼭 엄청난 결과를 뜻하지 않아요. 하지만 미세하게라도 무언가가 바로 먹히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0과 10일 차이가 아닌 0과 1일 차이예요. 그러면 아 이거는 계속 지속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고 초반에 입질이 온 걸 꾸준히 지속하면 결국 그건 언젠가 터지더라고요.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이팟,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은 천천히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이것들은 세상에 없던 것들이었지만 세상에 나오고 단기간에 세계적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즉 애초에 먹힐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극단적인 예시니까 저희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이전엔 6개에서 7개, 8개 정도의 채널을 만들었어요. 전부 다 실패했죠? 하지만 각 채널들이 1, 2주가 지나도록 조회수가 0인 거예요. 썸네일을 바꿔보고 말투를 바꿔보고 편지법을 바꿔보고 제가 바꿀 수 있는 모든 걸 바꿔봐도 조회수가 0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첫 6개, 7개의 채널을 전부 다 포기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영상을 모으는 방식으로 컨셉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이 예전의 성공 비밀이면서 지금 바로 이 채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바로 대박이 나진 않았습니다. 첫 주에 구독자가 5명인가 10명인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전 7개의 채널이 1, 2주 동안 구독자가 0명이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이 아이디어는 뭔가 다른데? 뭔가 입질이 오는데? 라고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분명 이 아이디어가 먹힌다는 증거였고 입질이 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한 믿음 하나로 거의 1년 동안 버티니까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10만, 20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혀 미동도 없다가 한참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인생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이걸 위해 두 번째 조건 더 이상 내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과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처럼 실행하자마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는 슈퍼스타 아이디어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분명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적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최대한 다 빨리 시도해보는 거예요. 플랜 A부터 Z까지 있는데 이걸 다 실행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입질이 아직까지 없다면 그건 더 이상 내가 지속할 이유가 없는 거겠죠. 즉 포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경우를 하늘이 나를 무릎 꿇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계획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고 혹은 중간에 자금이 바닥나거나 강제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거나 집안 문제 혹은 관계 문제로 내 꿈을 포기하는 상황은 하늘이 제 눈앞에 있는 문을 꽝 달아버렸지만 대신 그 옆에 있는 진실로 나를 위한 문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이 문이 닫히더라도 이 문이 닫힘으로 인해 진정으로 나를 위한 문이 어딘가에 열렸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속 다음 문으로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살면서 여러 시도를 하다보면 바득바득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일들은 전혀 안 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볍게 시작한 일이 너무나도 쉽게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이 문이 나라는 열쇠를 위해 만들어진 문이라면 그 문은 나를 위해 쉽게 열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혹은 결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고 아직 시도할 수 있는 계획들이 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포기를 하고 싶다면 그건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내가 그곳에 대한 흥미난 열정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판매원 시절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연봉을 거의 2.5배 올리기 위해서 면접을 거의 마흔번 가까이 봤습니다. 솔직히 눈에 띄는 결과 없이 마흔번이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정이 꺾이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를 생각해보면 포기를 하고 싶은데 억지로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포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포기할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집에 오면 유튜브를 켜고 보고 인스타그램을 켜고 보잖아요. 거기에 포기를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포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태로 두 번째,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거나 더 이상 흥미가 없을 때 이 두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저의 경우 과감하게 관두고 다음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조건이 성립이 된다면 포기하는 게 나은 선택이다를 떠나서 포기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과 사연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